술에 취한 한 경찰관이 같은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파출소에 가서도 남동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서에 배치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순경이었는데요. 당시 영상을 저희 MBN이 입수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남성. 경찰관의 얼굴에 손을 뻗고 경찰관은 이를 피하려고 얼굴을 뒤로 뺍니다. 뒤이어 뺨을 맞은 경찰관이 밀려나고 남성은 계속해서 공격할 듯 손을 올립니다. 지난 14일 밤 11시 30분쯤 택시 승객이 너무 취했다는 신고에 출동했다가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순경으로 현장에 배치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A순경의 난동은 인계된 파출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파출소 택자를 부수고 주먹으로 여경의 옆구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경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가를 내야 했습니다. 공무집 행방의 혐의로 체포된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녁밤 먹다가 반주 겸 술을 먹었나 봐요. 개인적인 이탈이지. 경찰은 A순경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원정현 회원교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